오늘의 이건용의 건축뉴스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었던 문콕법 관련해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문콕법은 주차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였었는데요 차와 차 사이에 공간이 너무나 좁다 보니까 문을 열 때 옆차의 문을 콕 하면서 서로 간에 민사 간에 분쟁들이 좀 있었던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거의 한 1년 넘게 법이 개정이 됐고 이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이후에 문콕법 개정이 됐습니다 이 문콕법 개정은 주차장법 시행령이 바뀌게 되는데요 주차장법에 대한 사이즈가 좀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3월 1일부터 법이 바뀌는 게 주차구액 사이즈에 대한 변경입니다 기존에 보시면 2.3m에 5m였습니다 이게 3월 1일부터는 2.3m가 2.5m로 20cm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을 열었을 때 양쪽 간에 이런 문콕 현상들이 좀 방지를 하고자 주차장 사이즈가 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주차장 사이즈는 작았고 차가 계속 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일반형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2.3m에서 5.0이 2.5m로 20cm가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확장형 주차는 2.5m에 5.1m가 2.6에 5.2m로 10cm씩 변경이 되겠습니다 평행 주차식 외에 주차가 적용되는 거니까 우리가 직각 주차라든가 45도 각도라든가 이런 각도형 주차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9년 3월 2일 건축 허가 접수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2월 28일 접수부는 기존 주차구액 사이즈 2.3m에 5.0이 이 법으로 기존법으로 우리가 건축 계획을 해도 무방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월 2일이 3일절이죠 3월 2일 접수분부터는 2.5m 법을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 사례를 보시면 기존에 이런 법들이 있었죠 2.3m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3월 1일부터는 2.5m로 20cm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계획의 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도시 내에 있는 땅이 또 땅의 폭이 굉장히 좀 좁기 때문에 좁고 타이트하기 때문에 기존에 2.3m가 2.5m로 조금 커지면 주차장을 내대했던 게 두 대로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대지 조건하고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차 한 대당 20cm가 커진다는 것은 상당한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입법을 했고 입법 예고 기간이 상당히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주차 계획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문콕법 개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다음에 건축에 입시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